음식 정갈하게 세팅해 네, 알겠습니다 엄마나 나가 옷 안 갈아입어요? 저녁에 손이 문다고 했잖아요 나까지 나설 필요가 뭐 있어? 우리 회사 사회의 이사이기도 하지만 큰 손이에요 우리 회사에 크게 투자하고 있는데 나와서 아는 척 좀 해줘요 급이 안 맞아서 나도 엮이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비즈니스로 여겨요 불편한 자리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무리한 요구하지 마 요즘 밖의 집 나가고 했으면 좀 나아진 거 아니었어요? 박 원장한테 물어봤으면 다 알 거 아니야 안 나올 거예요, 그래서? 내 병 더 악화시키고 싶어서 그래? 그런 거 아님 그만해 고미숙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물이요? 아휴, 감사합니다 아휴, 감사합니다 자, 이쪽으로 아휴, 세상에 집이 궁궐 같네 너무 좋다 안 그래... 안 들어오고 뭐 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휴, 세상에 집궐 같네 아휴, 세상에 집궐 같네